안녕하세요. 저는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홍보팀에서 홍보 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출원자를 뽑고 있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출원자가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떠다보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유튜브에서 흔히 보이는 브이로그? 방송으로 치면 멤버부에서 방영하는 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윌슨 대체의 인형도 준비해봤어요. 뭐 그래도 일단 시작은 했으니 직장인으로서의 제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통계와 함께 호남지방통계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살다보니 이런 촬영도 하게 되네요.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통계청 소속 5개 지방 정중 하나로 강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통계센터로서 정확한 국가통계 생산과 지역 정책에 필요한 지역통계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조직은 5개가와 8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에서 제주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는 6개 중 호남지방통계는 4개 중 호남지방통계는 4개 중 호남지방통계는 6개 중 호남지방통계는 3개 중 호남지방통계는 4개 중 호남지방통계는 33가지를 포괄해서 한 번에 뵙겠습니다. 신경전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의 저의 하루를 보여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처음 이런 촬영을 해봐서 많이 어색하고 떨렸는데요 방송인들 유튜버는 정말 어떻게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벌써 16개월이 지났나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흔진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꼭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직장인의 하루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호남주방통계층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